블루스톤 기타 블루스톤 기타 수강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. 이번 블루스톤 기타는 중급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미 코드워크를 좀 하실 줄 알고 노래반주가 되시는 분들이 블루스 한 것을 어떻게 기타로 연주할 수 있을까 특별히 통기타로 어떻게 연주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일렉트릭 블루스에서는요, 베킹 못지않게 멜로디 즉 솔로가 많이 강조되는데요. 어쿠스틱 블루스에서는 베킹과 음악 전체를 혼자서 완맥 밴드로 연주하는 기능이 더 강조가 됩니다. 금번 강의를 통해서 흑인 음악 블루스 음악을 폭넓게 이해하셔서 다른 것에도 잘 적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음악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부족한 강의를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